그 리브라는 동작 여러분 예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공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런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요? 양여차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막 좋아요 품목달은 그동안 증명이 왔습니다 품목달은 앞으로도 증명하겠습니다 잘 그리고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